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영어의 강민구입니다. 110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분석 기법을 통해서 예제 기억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ever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 내가, with you, 거둬들였다는 거죠. My hand, 내 손을 또한 rot하게 했다는 거예요. For my name's sake, 내 이름을 위했다는 거죠. That 그리하여 it, 그 일이 should not be followed,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죠.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In the sight, 그 눈에, of the hidden, 이방인들의, in whose sight, 그 시야 안에서 I, 내가, brought forth,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Them, 그들을 꺼내왔다는 거죠. I, 내가, lift up, 들어 올렸다는 거죠. My hand, 내 손을, unto them, 그들에게, also, 또한, in the wilderness, 광야지대에서, That, 바로, I, 내가, with you, square,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Them, 그들을, among the hidden, 이방인들 사이에서, and, 그리고, This, purse, 흩어버렸다는 거죠. Them, 그들을, through the countries, 여러 나라들로 Because, 왜냐하면, they, 그들이, had not executed,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My judgment, 내 법령을, 오히려, had despised, 무시했다는 거죠. My status, 내 개명들을, and 그리하여, had polluted,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My, Sabbath, 안식일들을, 또한, their eyes, 그들의 눈이, were, 따라갔다는 거예요. At their fathers, idols, 그들의 조상의, 우상들을, Therefore, 그러므로, I, 내가, gave, 주었다는 거죠. Them, 그들로, I, 여금어서, 또한, Status, 그 개명을 지키게, 그 개명이 어떤 개명이냐면, Were not good, 바람직하지 않은, 또한, Judgment, 그 심판을, Were by 그것으로 인해서, They, 그들이, Should not live,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지켜봤자, 살 수 없는, 개명을 주었다는 거죠. And, 또한, I, 내가, Polluted, 훼손했다는 거예요. Them, 그들을, And, the round gifts, 그들 스스로의, 재물에 의해서, In death, 그것으로 인해서, They, 그들이, Caused하게 하는, To pass, 지나가게 하는, Through the fire, 불가운데로, 오, 그 모두를, 이, They, Caused, 다음에, 오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That, Who죠? Opened, 열고 있는, The, Um, 그 입을, That, 그리하여, I, 내가, Might, Make, 만들었다는 거예요. Them, 그들로 하여금, Desolate, 황폐하되게, To the end, 그 끝에, 그 끝이 어떤 거냐면, That, 위치죠. End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였고요. 그들이, They, Might, Noon,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뭐를, That, 이하를 안다는 거죠. That,가 뭐냐면, I, They, Am, The Lord, 여우아라는 사실. Therefore, 그러므로, Son of man, 인자야, Speak, 말하라, Unto the house, 그 집들에, Of Israel, 이지라엘의 집이죠. And one say, 말하라, Unto them, 그들에게, 이게 이지라엘 백성들이죠. Thus, 그렇게, Seth, 말씀하셨다, The Lord, 여우와, God, 하나님께서, 동격이 되겠죠. Yet, 역시, In this your fathers, 이것으로 인해서, 너의 조상들이, Have, Breastfemed,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나의 신성, 신성이죠. In that, 그로 인해서, They, 그들이, Have, Committed, 범했다는 거예요. A trespass, 죄악을, Against me, 나를 대적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For, 왜냐하면, When, 뭐뭐 한때, I, 내가, Had brought, 데려왔을 때요. Damn, 그들을, Into the land, 그 땅으로, 이 칸에안을 얘기하는 거죠. For, 바로, The witch, 바로 그 일이에요. 그 일이 어떤 거냐면, I, 내가, Lift up, 들어올린, My hand, 내 손을, To give, 주기 위해서, 그것을, To damn, 그들에게, Then, 그때, They, 그들이, So, 보았어요. Every high here, 모든 산당을 본 거죠. And, All the thick trees, 아주, 울창한 나무를 보았어요. 이, Comma, End에서, 지금, 이 목적어가, 병체되고 있는 거죠. And, 또한, They, 그들이, Offered, 드렸어요. Their, 그곳에서, Their sacrifices, 그들의 희생을. And, 또한, Their, 유도보사네요. 그들이, Presented, 드렸어요. The provocation, 그, 촉발하는 일을, Offerings, 그들의, 재물을, 재물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역시, 유도보사도, 어소 또한, 그들이, Made, 하게 했어요. Their sweet sabers, 그들의, 달콤한, 그 향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And, Pulled out, 쏟았어요. Their, 그곳에, Their drink offerings, 그들의, 전재를 뿌렸다는 거죠. Then, 그때, I, 내가, Said, 말했습니다. Want to them, 그들에게, What? 무엇이, Is the high place, 산당이냐? 산당이 무엇이냐? Where are you, 그곳에, 너희가 가려고 하느냐? And, 또한, The name, The Europe, Where are you, 바로 그것의 이름이, Is the code, 불리우는, 바하마, 바하마라고, On to this day, 오늘날까지,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지금, 물어본거죠. Wherefore, 그리하여, 너희의 조상들의 방법에 의해서죠. And, 또한, Commit, 저질르지 않았느냐? 너희가, Wholdom, 음행을, After their abominations, 그들의 조상들이죠. 혐오스러운 일들을 따라서, For, 바로, When, 뭐뭐한 때, 너희가, 어플 드렸을 때, You will give to 너희의 재물을, When, 뭐뭐한 때, 너희가, 만들었을 때, Your sons, 너희, 아들들로 하여금, To pass, 지나게, 어디를 지나느냐? Through the fire, 불을 지나게, 인신공양, 살아있는 아들,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거에요. 너희가, 폴루트, 더럽혔다는거에요. Your selves, 너희 스스로를, With you, All your idols, 너희 모든, 우상들로, 바로, On to this day, 오늘날까지, And, 그리하여, 세어했다는거죠. I, 내가, Be inquired, 질문을 받았다는거에요. 오빠, You, 너희에 의해서, 오하우저, 위즈라이어, 오, 위즈라이어, 집안이요, 에자일리브, 내가 살아있는한, 세트 말씀하셨다. 덜롤드, 오와, 가드, 하나님께서, 이 에자일리브가, 이 뒤문장이, 지금 걸리는거죠. 세트 롤드, 가드가, 삽입부니까요. 나는, You are not being inquired, 대답하지 않겠다, 오빠이요, 너희에게, 실제 이 문장은, 너희에 의해서, 내가 질문 받아지지 않겠다, 수동태죠. 실제 한국어는, 이런식으로 해석을 안하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데트, 바로, 그것인데, 그게 뭐냐면, 위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거죠. comes, 생긴, into your mind, 너희 마음속에, shall not be, 없다는거에요. 애도, 전혀, 데트, 바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위협이, 될 것이다, 에이더, 히튼, 이방인처럼, 에이더, 패밀리스, 그 가족처럼, 오 더, 컨트리스, 그 나라들이, 각 나라들이, 왜 그러냐면, 너희가, 섬기기 위해서, 우드 앤 스톤, 나무나, 돌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세트 말씀하셨다, 롤드, 여우와 가드, 하나님께서, 확실히, with a mighty hand, 강한 손으로, 그리고, with a stretched out arm, 뻗은 팔로, and with a fury, pulled out, 쏟아 부어진, 경로함으로, 위협할 것이다, 내가 로벌, 다스릴 것이다, 요 너희를, and, 그리하여, 아이더가, we're bringing, 데려갈 것이다, 요 너희를, out from the people, 그 사람들 중에서, and, we're getting, 불러모을 것이다, 요 너희를, out of the countries, 그 나라들 바깥으로, 위협은 그곳에, 너희가, I'll scattered, 터져 살던, 그곳이에요, with a mighty hand, 강한 손과, and with a stretched out arm, a burden, and with a fury, fold out, 쏟아 부어진, 경로함으로, and, 그리하여, I, 내가, we're bringing, 데려갈 것이다, 요 너희를, into the wilderness, 광야지대로, of the people, 사람들의, and, until, we're, we're, 할 것이다, 의 내가, plead, 소송을 주관하다, 이거죠, with you, 너와 함께, with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like as, 뭐처럼, I, 내가, pleaded, 소송을 담당하는 것처럼, with your fathers, 너희 조상들과, 너의 wilderness, 광야에서, of the land of Egypt, 이집트 땅의, 그 광야죠, so, we're, 할 것이다, 내가, pleaded, 소송을 담당하게, with you, 너희, 세트 말씀하셨다, 덜롤드 여우와, 가드, 하나님께서, and, 또한, I, 내가, we're cause, 하게 할 것이다, you, 너로 하여금, to pass, 지나치게, under the road, 그 가지 밑으로, and, 또한, I, 내가, you're bring, 데려올 것이다, you, 너희를, into the bond, 그 유대관계죠, of the covenant, 언약의 유대관계 안으로, and, 그리하여, I, 내가, we're, we're, out, to, 제거할 것이다, 프로망유, 너희 가운데서, 더, 래비어스, 반역함을, and, 또한, them, 그들을, 그들을 제거한다는 건데, 그들이 누구냐면, that guy who죠, transgress, 범하는, against me, 나를, 이게 하나님이죠, 나를 대적해서, 죄를 범하는 그들을, 그래야, 내가, we're, bring forth, 끌어낼 것이다, them, 그들을, out of the country, 그 나라들로부터, we're, 그곳에, they, 그들이, sojourner, 거주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and, they, 그들이, shall not enter,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into the land, 그 땅에, of Israel, Israel 땅이죠, and, 또한, 이 너희가, share no, 알게 될 것이다, death, er, death가 뭐냐면, I, 내가, am the Lord, the Lord, the Lord, as for you, 너로 말하자면, how is Israel, Israel, the Lord, 그렇게 said, 말씀하셨다, the Lord, the Lord, 하나님께서, 역시, 동격이죠, 고 가라, 이 너희는, 가서 썰부, 모셔라, 이 너희는, 에브리원, 모두가, his idols, 그의 우상들을, and, 또한, here after, 그 뒤를 따라서, 어서 또한, 만약에, 이 너희가, we are not here, could not, 듣지 않는다면, me, 내 말을, but, 오히려, pollute, 무시하면서, 이 너희가, my holy name, 내 거룩한 이름을, no more, 더 이상, with your gifts, 너희 선물로, and with your idols, 너희, 이 우상들로 인해서, or, 왜냐하면, in my holy mountain, 내 성산에서, in the mountain of the height of Israel, 이즈라엘의 높은 산에서, 세트 말씀하셨다, The Lord, 여우와 가드, 하나님께서, 대월, 유더부 산에, 시어 할 것이다, all the house of Israel, 모든 이즈라엘의 집안들이, 있게드 끝에, 본동사로 쓰였죠, all of them, 그들 중에, 모두예요, in the land, 그 땅에 있는, 설부, 섬기게 될 것이다, 미, 나를, 대월, 유더부 산에여, 여우와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억새부터, 받아들여지게, 받아들이게, 그들을, and 그리하여 대월, 역시 유더부사고요, 여우와 할 것이다, 내가, require, 물어볼 것이라는 거죠, 요청할 것이다죠, 뭐를, your offerings, 너희, 제물을, and 또한, the first fruits of your relation, 너희, 소산 중에 첫 것을, with all your holy things, 너희 거룩한 물질들과 합쳐서, 아예 내가, we are accept, 받아들일 것이다, you, 너희를, with your sweet saber, 너희 달콤한 향기와 함께, 뭐뭐한 때, I, 내가, bring, 데려왔을 때, 이 너희를, 바깥으로, 데려 나갔다는 거죠, from the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and 또한, 개들 불러 모았을 때, 이 너희를, all of the countries, 그 나라들 중에서, we are in, 그 나라 안에서, 이 너희는, have been sclerled, 흩어짐을 당했다는 거죠, and 또한, I, 내가, we are sanctified, 희생을 당할 것이다, in you, 너희 안에서, before the hidden, 이방인들 앞에서,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오르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분석 기법을 통해서, as you keep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일 프로크레인, 땡큐.